근데 뭔가 깊어 아이고 욕바보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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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에 구독을 눌러주세요 아 그거 먹고 싶다 그 커디비? 카반디키 무슨 바나나 있지 않나? 우리가 먹는 바나나는 원래 사료용 바나나였다고 무슨 아 그로미셸이 쿠팡 또 가볼게요 기다려요 야 이게 뭐야? 팔긴 파는디? 어 궁금하긴 하다 일반 바나나보다 당도가 높고 엄청 뭐 개쩐다고 들었어요 바나나 하나 사는데 보태세요 돈의 바보네 이게 조금 더 저기하지 그로미셸 바나나를 아시나요? 아 초록색일 경우에 바로 먹으면 안되네 떫은 맛이 나고 오이처럼 사각거려 후숙을 해야된다 아 20도 이상 통풍이 잘되는 더운 곳에 지금 먹기 딱 좋은 날씨가 오 되게 좀 야하네요 야 그로미셸이 훨씬 존나 길고 큰데? 이게 마치 내꺼 같은데 완전 검은 부분이 슈가스팟이래 오히려 조금 더 검게 해서 먹는게 맛있겠다 이거네 여러분 근데 후원이 멈췄어요 이러면 제가 그로미셸을 먹을 수가 없는데 바로 구입하겠습니다 6월 28일에 그러면은 오면은 그때부터 녹화 영상을 몇 개 찍어놓은 다음에 본 먹방은 라이브로 하도록 할게요 이것은 제이..제이협보가 사주신 우리가 흔히 알던 그런 바나나가 아니다 이게 존나 비싸고 귀하고 구할 수 없는 수준에 가까운 그로미셸 바나나라는 것입니다 오 완전 초록색입니다 진짜 바나나의 맛이 우리가 아는 바나나랑 차원이 틀리다는거야 실내한도 20도 이상에서 1일에서 4일정도 보관한 다음에 껍질이 노랗게 됐을 때 먹으라고 하네요 당연히 서늘한 곳이니까 여러분들 보기 쉽게 보관은 여기 뒤에다 하겠습니다 어 이거 한 종이 하나는 뜯어도 되겠지? 하나는 뜯어놓을게요 요 뿌리에서는 그냥 오이 맛이에요 그냥 오이랑 비슷한 그게 아니고 오이야 맛이 지금은 살짝 사실상 연두색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약간 사실 바나나가 아니고 애호박? 물론 큰 바나나도 있지만 우리가 아는 흔한 일반 바나나에 비해서는 길이가 조금 길구요 두께감이 확실히 있어요 바나나도 원래 이렇게 각이 졌었나? 아니 여러분 이게 조금 모양이 조금 핏줄 같지 않습니까? 날짜가 지난 대로 또 리뷰를 해보도록 하죠 그로미셸 바나나였습니다 어 맞다 바나나 홀 맞다 신기하게 비닐로 감싸져있는건 아직도 연두색인데 비닐 바깥으로 나와있는거는 노란색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슈가스팟들이 생기고 있어요 조금만 더 숙성시킬게요 하루만 더 숙성시키고 내일 모레 먹자 아예 완전 숙성시켜가지고 자 이게 이게 사흘째 그로미셸 바나나입니다 아 오늘도 컨텐츠를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뭐냐 후숙이 완료된 그로미셸 바나나를 같이 먹어보고 평가를 해볼겁니다 응 어서와라 아 방금 퇴근 방향이 있네 자 가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네 이제 시작합니다 하 Kemco 우리 여기서 일단 바나나 리뷰해고 갈겁니다 이거 야아치야 무슨? 나님 씨발 먹을 거 사주세요 어 안 그래도 내가 가져온 게 하나 있어 뭐예요? 그 바나나 저기 완전히 이거 가져왔어 그래서 그거를 맛을 보고 각자 평 한 번씩 하자 오 좋아요 좋아요 자 오늘 이제 후숙 바나나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모레를 자 구로미셀 바나나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우 거리면요 세 송이에 16만 5천 원짜리 아 근데 껍질 개 얇아 구로미 바나나? 아니 바나나 향이 진짜 세 음 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우 냄새 좋은데? 뭐 하는 거야? 아 바나나에서 안돼 여기 바나나가 더 크잖아 바나나가 더 크잖아 그로미셀 바나나다 해서 먹는 거여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내가 아는 맛이긴 한데 아 존나 깊다 뭔가 자 이제 워너부터 먹어봐 지영이 저 울어줘 울어줘 아 근데 진짜 신기하다 맛이 갈고 축축한 게 울어줘 갈고 아 저 안 먹었잖아 아 안 먹었지 아 저 잘하보여 씹으면서 음미해야 돼 울면서 음미해야 돼 울면서 음미해야 돼 하늘 보면서 이제 근데 뭔가 깊어 하하하하 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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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녹하고 하하하하 맛있다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미수도 먹어봐 하하하하 이거 그냥 깊다 어 음 그치? 뭔가 확실히 깊어. 아 얘 맛있네. 어 맛있어. 장이 기다려. 리액션 끝나고. 다 했는데. 아 그래? 아 양쟁이는 원래 먹는 바나나가 이거지. 니신들이 말해. 잘 살잖아. 올해 진짜 짜증나서 다 먹어도 돼요? 어. 진짜 맛있어요. 근데 진짜 깊다. 응. 메뉴 버트. 너도 해줘. 나 시켰잖아.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눈위에. 팔욕구. 잘한다 잘한다. 햄나 올리고. 천상인만.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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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약간 고기향이 나네. 뭐라고? 이게 미혈이다. 고기를 어떻게 처먹고 있던거야? 왜 고소하지? 바나나가? 그렇죠 약간 고소하지? 고소해요. 이제 뭐 폭염 수술했니? 그렇지. 우리 아들이 시 X발 차를 왜 그렇게 되셨어요.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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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대구일진 비야 아니야? 대구일진 비야 아니야? 창원일진 보여줘 창원일진이 있나? 바지를 좀 뿌리고 나 다리가 찐 것 같은데 진짜 아이스크림 한 치즈키다 진짜 일진부터 뭐 하는 거야? 창원일진 걸음걸이 보여줘 창원 비야 아니에요? 창원 비야 아니에요? 창원 비야 아니에요? 창원 비야 창원 비야 경주로 2행시 해보겠대 경 경 사났니? 경 사났어 지옥 진작 나와 형 은별이가 부산으로 2행시 해보겠대 부산 불알 산 삼각형 미니짱이 대구로 대 대통령 굴이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아가씨 여자친구 있어요? 없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언니 못생겨가지고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